찬미수님, 오늘은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가인 관계로 강론만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16세기 중엽 이슬람 제국인 오수만 제국 현재 터키가 세력 확장. 이슬람 세력 확장을 위해 유럽을 침공을 했는데 1571년 10월 7일 그리스의 항구 앞바다에서 벌인 레판토 해전에서 이슬람 제국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로마를 보호하고 이탈리아를 보호할 수 있었죠. 이 전쟁의 승리는 묵주기도 덕분이라고 믿고 비의 5세 교황은 승리의 성모 추기를 제정했고 훗날 묵주기도의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제일 혼란스러운 판단, 공부가 기도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입니다. 인류가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인데 하느님께서 누구 편에 서서 누구 기도는 들어줘서 죽음과 승리를 안겨주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줘서 죽음과 패배를 안겨준다는 논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주의 기도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정말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하라고 청하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선한 의지의 영이 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시기를 청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나라는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은 불안전한,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존재가 엮어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먹을 양식은 정말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쌀을 보내주는 이유도 매일 날마다 먹을 양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에 나오는 어느 부자가 풍년을 맞이해서 큰 창고를 지어서 보관해두고 몇 년 동안 푹 쉬면서 먹고 마시자라고 했지만 그날이 그 부자의 재삿날이 된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 하시고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유혹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죽여달라거나 전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인간이 다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 정말로 하얀 백지같이 순결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세례받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인간 본연의 모습, 본성에 또 유혹받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이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나 분쟁이 있게 마련이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불안전한 인간이 모여서 구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불안전한 상태를 채워달라고 우린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판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세력을 확장하려는 오스만 투르크, 터키나 또 가톨릭을 지키려는 이탈리아와 로마 교황청은 서로 각자의 알라신에게 하느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힘이 센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신성 로마 동맹은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며 하느님께 승리를 빌었습니다. 총사령관 안드레아 도리아는 그의 선실에 스페인의 펠리페 이세에게 받은 또 과달루페 성모화 복제품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1532년 그러니까 40년 후에 1571년이죠. 1532년에 멕시코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 1571년 멕시코 반대편 그리스 레판토의 성모님 발현, 똑같은 복제품이 전해져서 성모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교황 비호 5세는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10월 7일 오늘날 가톨릭교회 묵주기도 성모를 칭송하는 묵주기도의 복대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라는 추길로 제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게 사람을 죽이고 이기게 해줬다고 감사하다고 추길를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사실 성모님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합당한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 세상 살이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세상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가 인간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해하고 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어떤 곳에서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성서를 보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밤새 기도하셨다. 그렇게 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마 다다음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성서 강의를 할 텐데 주된 주제가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엮어 나갈 겁니다. 왜 그때 한 만 년 전 사람들, 2만 년 전 사람들 왜 해가 뜨지? 왜 밤에 깜깜해지지? 왜 발에 밤에 달이 뜨지? 왜 사람이 태어나지? 그리고 왜 늪지? 그리고 왜 병들지? 그리고 왜 죽지? 이거는 우리 석가모니가 물은 질문이죠. 죽으면 어디로 가지? 사실 이게 창세기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짓지? 여자는 왜 배가 불러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지? 왜 유목민하고 정창민하고 싸우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묻고 또 12장에서는 분명하게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음성 끝도 없는 질문을 통해 서서히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성모님 덕분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념일이 생겨났으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0월달은 성모의 성월이고 인간에게는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 성모님은 인간 세상의 큰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을 육으로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저는 성모님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보다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실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보다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비의 어머니에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10월달에 난 정말 무슨 은총을 성모님한테 간구하고 있는지 묵주 성월을 맞이하면서 묵상해 보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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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